편의점 CU가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낮추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는 취지에서 지역 소주 가격을 내립니다.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은 5월 한 달 동안 지역 소주들의 가격을 인하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 상품은 충청북도 충북 소주의 시원한 청풍, 충청남도 선양 소주의 이재우린, 전라남도 보해양조의 입세조, 경상북도 금복주의 맛있는참, 경상남도 무학의 좋은데이, 부산 대선주조의 대선, 제주도 한라산 소주의 한라산 등 7개 브랜드이며 품목은 11개입니다. 대선과 입세조, 좋은데이, 맛있는참은 360ml 병소주와 640ml 페트소주 두 제품 모두 할인을 진행하며 시원한 청풍은 병소주만, 한라산과 이재우린은 페트소주만 할인합니다. 360ml 병소주는 100원, 640ml 페트소주는 최대 300원으로 약 10%씩 할인되는데요. 병소주는 기존 1,900원에서 1,800원, 페트소주는 기존 3,300원에서 3,000원이 되며 각 상품은 행정구역상 해당 지역에 위치한 CU에서만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BGF 리테일에 따르면 최근 주류 선택지가 다양해지고 지방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지역 소주의 설자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실제 대규모 마케팅을 앞세운 전국구 소주가 국내 소매 시장 점유율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U는 해당 행사를 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 소주 홍보에 적극 나서 향투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KBS 뉴스 스토리입니다.